작고 큰 것 어느 날 두 노인이 길을 가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 노인이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오.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를 휘둘러 돌아다니는 개를 때려서 죽였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우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만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맹세코 개나 돼지를 먹지 않겠네. 가만히 듣고 있던 지 노인이 대꾸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에다 이를 던져 태워 죽이는 걸 보았다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네. 그 말을 들은 우 노인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는 작고 변변치 않은 미물이 아닌가. 나는 크나큰 개가 죽는 것을 보고 슬픈 생각이 들어 말한 것인데 그대가 그런 식으로 대꾸하니 야속하구먼. 나를 바보 멍청이로 알고 가지고 놀자는 것이 아닌가. 진 노인이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풀게 그런 게 아니라네. 모를 살아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치 않는다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우 노인이 입을 꾹 담은 채 가만히 있자 진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 아닌가. 그냥 예로 들어 말한 것이지 자네를 놀린 것은 아니라네. 그래도 우 노인은 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진 노인이 우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을 리가 있겠나. 한 몸에 있는 것은 크건 작건 뼈건 마디건 모두 피와 살로 되어 있어 똑같이 아프다네. 더구나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우 노인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자. 진 노인이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물러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뿔을 쇠뿔처럼 보고 메추라기를 붕새처럼 보게나. 그런 뒤에야 나는 그대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네. 진 노인이 손을 놓고 먼저 갈 길을 가자. 우 노인은 가만히 그 뒤를 따랐답니다. 고양이를 닮은 꽃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 세세로 알아서 척척 잘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오슨도슨 재미나게 살았어요. 눈썰미가 있어서 어깨 너머로 배웠어도 바느질을 아주 잘했지요.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어른들은 시집가면 예쁜 딸 낳겠네 하며 기특해 했습니다. 반일 할 때도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사람 한 이랑 멜 동안 두 이랑을 맺습니다. 부모님은 효성스럽고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는 딸이 자랑거리였지요. 처녀가 사는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아들 가진 집에서는 서로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오면 처녀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부잣집은 싫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는 고운 딸이 혼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었지요. 얘야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게 왜 싫으냐 가면 지금처럼 힘들게 일을 많이 하겠니 살림 걱정을 하겠니 하지만 처녀는 부잣집보다는 자기 뜻대로 재미나게 일하며 온 식구와 마음이 통하는 집으로 시집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해서 살림을 살고 싶다나요? 그래도 어머니는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부잣집 외아들인 신랑감은 집안 잘 사는 것만 믿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허구한 날 기생집만 드나들며 술에 취해 있거나 노릇만 한다고 동네의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처녀는 당연히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번에 놓치면 나이가 너무 차서 시집가기 어렵다고 야단이었지요. 남자는 장가를 들어야 철이 든단다. 지금은 그래도 혼인을 하면 달라져 다 너 하기 나름이다. 처녀는 부모님 설득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된 세색 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단장하고 부엌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부엌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 내 신랑이나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엌 근처에 얼신도 못하게 했어요. 신랑은 밖에도 안 나가고 방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색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부엌에 나가는 대신 바느질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색 씨가 시어머니에게 바느질할 것이 있냐고 했더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느냐 너는 내 신랑만 잘 받들면 된다고 했거늘 또 딴소리냐 또 딴소리냐 부엌 일도 바느질도 할 수 없어 수라도 놓으려고 수틀을 집어들면 신랑은 확 빼앗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도 색 씨가 무슨 일만 하면 야단을 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뒹굴던 신랑은 어머니 아버지 관심이 뜸해진 틈을 타서 또다시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기생집에 가서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노름반에 가는 겁니다. 색 씨는 씻고 먹을 밥은 제 손으로 챙기고 싶은데 부엌 근처에는 얼신도 못하게 하고 바느질거리도 주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신랑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생트집을 잡더니 끝내는 매질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색 씨가 방문을 열고 문설주의 기대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잡느라고 마루 밑에 딱 옹크리고 있는 겁니다. 먹이통에 준 밥은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며칠을 두고 보니 고양이는 주인이 주는 밥보다 제 힘으로 잡은 쥐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색 씨는 그 고양이를 보고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가슴이 쾅 막혀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신세가 고양이 신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시제 보기 전 자유로웠던 때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시제 보기 전에는 마음 먹은 일은 무엇이든 척척 해내며 물에 찬밥 말아 된장에 푹고추만 찍어 먹어도 꿀맛이었는데 시제 봐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에만 가만히 있으니 밥맛도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도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잠에서 깨질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늘 머리가 띵한 겁니다. 그러니 점점 야위고 기운을 차리기가 힘들었지요. 신랑은 자기 색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매질을 해댔어요.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가 있나요?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신랑이 매질을 할 게 뻔했으니까 결국 색시는 몸저 누워버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앓던 색시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어요. 이듬해 색시 무덤에는 눈도 채 녹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싹이 곳곳에 도단하 있었습니다. 제비꽃 같기는 한데 꽃 한 송이 안에 보라색, 흰색, 노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삼색 제비꽃이라고 불렀어요. 꽃은 색시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고양이 얼굴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삼색 제비꽃은 생명력이 강해서 이른 봄부터 피기 시작해 시가 떨어지면 다시 싹을 틔워 꽃을 피운답니다. 그렇게 찬바람 불어오는 늦은 가을까지 계속 피어나지요. 시집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갇혀만 살던 가여운 영혼이 마음껏 세상을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싹을 키우며 꽃으로 피어나는 건가 생각했답니다. 달개, 병아리, 기르기 옛날 옛날에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닭을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암탉도 여러 마리 키웠는데 암탉들은 알을 품어 병아리를 깠지요. 어느 날 암탉 한 마리가 둥지에서 알을 품었습니다. 그 암탉은 한쪽 눈이 멀었는데 완전히 먼 오른쪽 눈은 감겨있고 왼쪽 눈도 좋지 않아 겨우 뜬 정도였지요. 눈이 잘 안 보이니 먹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다리 그릇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쪼아먹지 못했고 돌아다니다가 담장에 부딪히면 이리저리 오가면서 겨우 피해 갔습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이 암탉은 병아리를 기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알을 품네. 주인은 알을 품은 닭을 둥지에서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자 주인은 고민했어요. 병아리들을 빼앗아 다른 암탉에게 줄까 저런 몸으로 새끼들을 잘 기르려나 몰라. 그러나 애꾸눈이기는 해도 엄마는 엄마라는 생각에 차마 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지 뭐 어쨌든 제 새끼들인데 그렇게 해서 애꾸눈 닭은 병아리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다가다 애꾸눈 닭을 보았어요. 애꾸눈 닭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섬돌과 뜰 사이를 떠나지 않고 빈둥거릴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병아리들은 어느새 쑥쑥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른 암탉의 병아리들은 죽거나 사라져 반도체 남지 않았어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날부터 주인은 암탉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암탉들이 병아리들을 기르기 위해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이를 잘 구해주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었지요. 건강한 암탉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흙을 파헤쳐 벌레를 잡느라 부리와 발톱이 다 달아서 뭉툭해질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부족해서 정신없이 사방으로 다니며 먹이를 구하느라 편안하게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로는 까마귀와 솔개를 살피고 옆으로는 고양이와 개를 감시했지요. 다른 동물들이 병아리들을 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부리로 쪼아대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암탉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주인이 말했어요. 암탉들은 참으로 새끼 키우는 방법을 분명하게 터득하고 있구나. 어느 날 암탉들은 숲 덤보를 분주하게 다니다가 해가 지자 병아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병아리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따라온 병아리들마저 지쳐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하루종일 삐약삐약하며 암탉을 졸졸 따라다니느라 힘이 다 빠졌던 겁니다. 못 따라온 병아리들은 물이나 불을 만나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했고만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암탉들은 언제 어디서나 더욱 조심스레 병아리들을 보호했습니다. 담장 밑으로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올 때는 정신없이 달려들어 쪼아댔어요. 머리 위에서 솔개가 빙빙 돌 때는 꼬꼬댓거리며 풀척풀쩍 뛰어올랐고요. 그러나 암탉 혼자 힘으로 모든 병아리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 몇 마리는 고양이나 솔개한테 물려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애꼬는 닭은 마당가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그저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병아리들을 자주 감싸주기만 할 뿐 특별히 애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멀리가지 않고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도 병아리들은 제 스스로 먹이를 쪼아먹으면서 잘 자랐지요. 주인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차이가 있구나. 똑같이 병아리를 키우는데 다른 암탉들은 애를 써도 힘만 들고 애꼬는 닭은 노는 듯 한가롭지만 병아리들이 잘 자라고 그라고는 애꼬는 닭을 보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꼬는 닭아 네가 내 스승이구나 새끼를 잘 기르는 방도란 단지 먹이를 먹여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 적당히 보살피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주는 데에 있었지. 그리고 잘 거느리면서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야. 주인은 애꼬는 닭이 병아리 기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식 잘 기르는 방도를 터득했답니다. 돈 귀신의 해꼬지 옛날 옛날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세 끼 중에 두 끼 먹기가 바빴죠. 두 끼 중에 한 끼 는 죽이나 수제비를 먹어야 했습니다. 땅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다였으니까요. 가난한 선비는 낮에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낙방을 해서 소중한 텃밭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밤이고 낮이고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결국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선비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벼슬을 살러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까지 시골에서 밭을 일꾸며 살던 사람이니 마땅히 있을 곳이 있어야지요. 벼슬살이를 시작했다고는 하나 일가친척도 하나 없고 너무 가난해서 살집을 구할 수도 없었답니다. 가난한 선비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대감집 행랑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 선비가 광가로 나가면 아내는 대감집에서 빨래도 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빨래를 하러 내가로 나갔더니 그 동네 사는 아낙내가 이러는 겁니다. 색시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이 많구려 벼슬을 하면서도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다니 그러지 말고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도 들어가 보지 그러오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좀 헐긴 했어도 살림이 없는 게 없다고 하더군. 선비의 아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다니요? 그런 집이 어디에 있는데요? 종로 한 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얼마 전에 누가 살러 들어갔다가 무섭다고 그냥 나왔대요. 사실 귀신 나오는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설사 귀신이 있다 해도 마음 든든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자노?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봐요. 남의 집 겹방살이보다야 낫지 몰. 그날 저녁에 선비의 아내는 남편에게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종로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다니 당신 광가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넓고 살림이 없는 것이 없다니 그곳에서 살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고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귀신이 해코지야 하겠어요? 선비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살림을 살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 부부는 흉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켜케로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급한 대로 방 하나와 마루 그리고 부엉만 치우고 들어갔지요. 너무 넓어서 다 치우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선비는 얼른 이사를 해놓은 다음 광가로 가며 일이 밀려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그리 알아요.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그 넓은 집에 아내 혼자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져 야지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나라일이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는 잠이 오질 않아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람에 낙엽 고르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고 천장에서 쥐가 다그르르 장난치는 소리도 귀신 소리 같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라 치면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 생각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라 치면 잠도 못 자고 고생할 서방님을 생각했지요. 한참 그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방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을 따라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아내는 무서워서 남편이 늘 베고 자던 목침을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 집어던지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몸집이 집통만한 큰 사내가 들어오더니 바느질 하는 선비의 아내에게 너는 누구냐 이 집 식구들은 다 떠나간 줄 알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내 뒤에 수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허름한 밧줄에 묶인 채 서 있는 거예요. 키도 생긴 모습도 모두 똑같았지요. 선비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는 더 가까이 오더니 선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내는 옆에 놓아두었던 목침을 들어 사내의 이마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집통만한 사내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자 선비의 아내는 크게 호통을 쳤지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일이 무례하냐 안여자 혼자 있는 방에 말도 없이 들어오다니. 집통만한 사내는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우리는 이 집에 150년째 갇혀 살고 있소.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을 5대에 걸쳐 1대에 1명씩 잡아갔더니 모두 떠난 것이오. 그런데 오늘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이 집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나 하고 들어와 본거요. 하며 도로 나가더래요.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말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들은 뒷격 광으로 모두 사라졌어요. 여보 나하고 같이 가서 혼을 내줍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비는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귀신인데 귀신을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그만 둡시다. 어젯밤 당신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 또 오기야 하겠소. 선비는 자꾸 목소리가 떨려 나왔죠. 하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어젯밤 무례한 짓을 한 걸 보면 오늘 밤에 또 오고도 남아요. 귀신이면 이렇게 환한 대낮에 힘을 쓰겠어요? 또 만에 하나 사람이라면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못하게 혼을 내줘야 해요. 이러며 선비를 끌고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선비와 아내는 사랑채문을 활짝 열고 방안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방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사람이 이리로 들어갔다면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사람이 들고 난 흔적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놈은 귀신이 분명하오 만약 사람이라면 방바닥에 먼지가 저렇게 쌓였는데 발자국이 없겠소. 그만 갑시다. 귀신을 만나 뭘 어쩌겠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방구석에 빨간 보자기로 꽁꽁 쌓아놓은 것이 눈에 띈 겁니다. 여보 저게 뭘까요? 먹인 먹였소. 책 보따리겠지. 책 같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한번 끌러봐요. 두 사람은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천이 삭아서 손을 대기가 무섭게 설설 찢어졌습니다. 보자기로 쌓여있던 것은 오치를 한 단단한 금괴였습니다. 금괴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 돈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선비와 아내는 그제야 어제밤에 나타났던 귀신이 돈 귀신 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뒷격과 광에도 돈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허름한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선비와 아내는 광으로 가봤습니다. 광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수십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를 여니 옆전 꼬러미가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뒤격 굴뚝 옆에도 이런 항아리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아 옆전은 꼬러미로 엮여져 있어서 허름한 밧줄에 묶인 사람으로 보였구나. 두 사람은 그 돈을 꺼내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을 잘 돌봐준 대감댕 머슴과 하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동기신은 꽁꽁 쌓아두었던 돈을 다 쓰면 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 후 선비와 아내는 안심하고 그 큰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집도 깨끗이 치우고 망가진 곳은 잘 고쳐서 말이에요. 그 후 선비는 점점 벼슬이 올라갔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 옛날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흘러 아들들이 쑥쑥 커서 장가 들 때가 되었지요. 첫째 아들은 음식을 잘하는 처녀와 둘째 아들은 알뜰한 처녀와 셋째 아들은 인정 많은 처녀와 하나하나 짝을 지워 살림을 내보냈습니다. 세 아들은 한 동네에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어요. 맏아들 내가 모내기를 하면 둘째 아들 내와 셋째 아들 내가 모두 몰려가 함께 모내기를 했지요. 처음에는 사는 형편이 어렵더니 차차 펴져 좋아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보니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며 살림을 잘 꾸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림에서 손을 떼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살림에서 손을 떼려면 고깐 열쇠를 잘 넘겨줘야 할 텐데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알뜰한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겨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가 아주 튼실한 벼 이삭 세 개를 보았답니다. 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삭을 꺾어 옆에다 잘 놓아두었지요. 다음 날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끼를 꼬려고 집단을 고르다 보니 벼 이삭이 세 개 있더구나. 하나씩 나누어 가지렴. 아버지는 새 며느리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롭고 알뜰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는 3년 뒤에 돌아오겠다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벼 이삭 하나를 받아든 맏며느리는 아버님은 참 알뜰하시구나 하며 벼 이삭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까서 밥 짓는 데 보탰습니다. 날마다 밥을 해서 논으로 들러 나르는 맏며느리는 곡식이 귀한 건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벼 이삭 하나라도 소홀히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니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매달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벼 이삭을 보면서 그 뜻을 새겼답니다. 거기라면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잘 통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주신 이삭으로 무엇을 할까 하며 이국리 저국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새들이 몰려와 소 구요에서 떨어진 먹이를 쪼아먹는 겁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다음날 셋째 며느리는 마당에 이삭을 놓고 소코리로 덫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먹이를 쪼아먹으러 외양간으로 내려온 참새들이 이삭을 보고는 소코리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여섯 마리씩 이나 말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얼른 끈을 잡아당겼지요. 그러자 소코리 한쪽을 받쳐놓았던 작대기가 쓰러지면서 참새들은 모두 소코리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잡은 참새 여섯 마리를 장에 가지고 가서 달걀 여섯 개와 바꿔왔어요. 셋째 며느리는 달걀을 바가지에 담아 뒤주 위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후 보니 옆집 암탈기 꼴꼴 거리며 알품을 자리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셋째 며느리는 달걀 여섯 알을 들고 얼른 옆집으로 달려갔지요. 저희 달걀을 암탈기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무 여드레만의 깨어난 병아리 중에서 세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세 마리는 알을 품어준 게 고마워서 옆집에 주었지요. 병아리가 자란 다음 보니 두 마리는 암탈기고 한 마리는 수탉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암탈기 나를 낳는 대로 하나씩 둘씩 정성껏 모았어요. 그라고는 이듬해 봄에 병아리를 깠습니다. 모두 서른두 마리였어요. 병아리는 무락무락 자라 다시 어미 닭이 되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닭을 모두 내다 팔아 예쁜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라고는 동네를 다니며 뜨물도 모아오고 음식 찌꺼기도 부지런히 모아다가 먹이며 열심히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는 주는 대로 잘 먹어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다음해에는 새끼도 열두 마리나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는 더 바빠졌지요. 돼지 열두 마리의 먹이를 대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새끼들도 클 만큼 커서 모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미돼지 새끼돼지 할 것 없이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돈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 하나가 마침내 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3년이 흘러 멀리 떠나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3년 전에 집을 떠나면서 너희에게 나누어 준 이삭이 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첫째 며느리는 한털도 버리지 않고 모두 까서 밥 파는데 보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는 비 안 맞게 처마 밑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절약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 셋째는 이삭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 아버님 저는 이삭을 가지고 덫을 만들어 참새를 잡고 그 참새를 달걀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달걀 여섯 알을 옆집 암탈객에 품게 해서 병아리 세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병아리 세 마리가 지금은 다 자랐겠구나. 예 다 자라 달걀을 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달걀을 팔아 새끼 돼지를 샀고요. 그 돼지가 자라서 새끼를 열두 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돼지가 되었단 말이구나. 아니어요. 돼지를 모두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아버님. 세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모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달 하나도 소홀히 다르지 않는 며느리들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고깐 열쇠는 지혜로운 셋째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했답니다. 3년 동안 이삭 하나로 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집안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였답니다. 쥐를 막는 방법 옛날 옛날에 한 가난한 선비가 큰집의 행랑채에 새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떼가 살고 있었어요. 쥐떼는 밝은 대낮에도 때를 지어다니며 제멋대로 가진 횡포를 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선비의 수염을 뽑을 정도였지요. 방문 틈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예산일이고 담벼락을 뚫고 지붕 석가래를 갉아 집안을 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옷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를 마구 갉아대는 통에 옷걸이에는 성한 옷이 없었지요. 심지어는 부엉문을 밀치고 들어가 음식을 덮어둔 보자기를 들치고서 그릇을 딸그락거렸습니다. 항아리를 핥는가 하면 곡식을 먹어치우고 책상을 갉았어요. 실험에 올려둔 제사 물품까지도 모조리 쏘라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눈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지요. 쥐들은 항상 찍찍거리며 줄기차게 오르내리고 끊임없이 드나들며 밤새도록 시끄럽게 뚱땅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선비가 벽을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놈들아 조용히 못해. 그러거나 말거나 쥐들은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꺼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선비가 몰래 몽둥이를 딱 던져서 놀라게 하면 잠시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금세 다시 일어나 찍찍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선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쥐구멍에 물을 확 부어버릴까? 그러다 담장이 무너지면 어쩌지? 쥐구멍 앞에서 연기를 피울까? 그러다 집이 타버리면 어쩌려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던져버릴까? 그러다간 그릇이 나만 하지 않을걸? 옳지. 손으로 때려잡으면 되겠군. 그 뒤로 선비는 쥐가 눈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아무 물건이나 움켜쥐고 쥐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실력은 형편없어서 집어든 물건만 망가질 뿐 쥐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선비는 탄식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이러다가 나까지 물어뜯기는 거 아니야? 선비는 생각다 못해 이웃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왔습니다. 고양이라면 쥐를 잡을 거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쥐떼가 들끓는 으슥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고양이야 잘 좀 부탁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쥐를 본 채만 채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한패가 되어 어울려 다니며 장난을 쳤지요. 쥐떼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란듯이 떼를 지어 집안을 들락거리며 벽을 갈가 구멍을 내고 찍찍거렸습니다. 선비는 한숨을 쉬며 슬퍼했지요. 이 고양이는 사람 손에서 자란 애완용이라 자신이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니 법관이 죄지연자를 가만두고 장수가 적을 막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라고는 크게 실망하여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어찌해 볼 수가 없어.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매우 사납고 날쎄 쥐를 잘 잡는답니다. 선비는 반가워하며 고양이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고양이는 생김새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부릅뜬 눈동자는 금빛으로 번쩍이고 털은 표범 무늬처럼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어금니는 잘 갈려 뾰족했고 발톱은 길었지요. 게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여 밤낮으로 집 주위를 맴돌며 쥐구멍을 엿보았습니다. 쥐구멍 가까이 가서는 조용히 코를 대보아 쥐가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꼼짝 않고 버티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허리를 웅크린 채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쥐수염이 구멍 입구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손살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런 다음 머리를 부수고 창자를 발라내고 눈알을 뽑아내고 꼬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쥐를 잡다 보니 십여일이 채 안 되어 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쥐들이 공중을 날고 나무를 타고 헤엄을 치고 구멍을 뚫고 잽싸게 달리는 잔재줄을 부리지 못하게 되자 방문이 말끔해지고 쥐구멍에는 거미줄이 쳐졌어요. 찍찍거리며 가진 횡포를 부리던 쥐들이 사라지고 나자 살림살이가 부서지거나 옷이 상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안의 평화가 찾아온 거지요. 산비는 비로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체로 쥐는 어두운 데서 숨어 사는 동물로 항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그럼에도 그처럼 횡포를 부린 것은 쥐들이 깊은 꾀와 배심이 있어 사람을 깔봐서가 아니야. 사람이 그것들을 막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쥐들이 제멋대로 굴었던 거야. 사람은 쥐보다 슬기로운데도 쥐를 막지 못했고 고양이는 사람보다 슬기롭지 못한데도 쥐가 무서워하였으니 하늘이 만물에 낳을 때 이처럼 제각기 할 일을 부여하였구나. 돌이켜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 중에도 명예를 훔쳐 의를 상하게 하고 이익을 담아여 남을 해치는 짓을 쥐보다도 심하게 하는 자들이 많으니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어찌 그들을 없앨 방법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고양이가 쥐 잡는 것을 보면서 부정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입니다. 금 덩어리와 쌀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여섯 가지 식구가 모두 여덟이나 되었답니다. 어린 막내를 빼고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곱이나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며 모두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농사지의 땅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조소를 해도 마당에 쌀 한 섬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네 마당에는 1년 12달 노적 가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부자는 뒷집 사람들이 쫄쫄이 굶어도 나몰라라 하는 욕심쟁이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마당에 노적을 쌓고 사나 하고 늘 부러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참 영리했어요. 부자네는 땅이 많아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데 우리는 식구만 많고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막내 아들의 머리에선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주 좋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고개 넘어 얕은 언덕에 버려진 자갈밭을 본 겁니다. 밭 가운데 바위가 버티고 있고 그 옆으로는 큰 돌 작은 돌이 꽉 들어차서 풀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였지요. 그래 저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드는 거야. 그 자갈밭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 없는 땅이 많았답니다. 주인 없는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들면 만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고 해요. 그날 밤에 막내는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어른은 누구시지요? 그야 너희 아버지지 누구겠느냐? 새삼쓸에 그건 왜 묻느냐? 그러자 막내는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이 집에 어른 노릇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맹랑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덟 살 난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귀엽기도 하고 장난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헌데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 집도 앞집 부자처럼 노적을 쌓아놓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그러면 이제부터 막내가 우리 집 어른이다. 그러니 얘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하며 식구들에게 일렀습니다. 다음날 막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모시고 자갈밭으로 갔습니다. 막내가 어른 노릇을 하기로 했으니까 막내의 뜻대로 작은 돌부터 차근차근 골라내었지요. 안 하던 일이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에는 땀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익으니까 모두 신명이 나는 거예요. 들기 좋게 쪼개내고 작은 돌은 골라내니 번듯한 밭이 되었습니다. 자갈밭에서는 엄청난 돌이 나왔어요. 막내는 밭에서 나온 돌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마당에다 쌓자고 했지요. 밭을 일구었다는 징표로 말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그날 파낸 돌을 지게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돌모덕이는 날이 갈수록 쌓여서 마침내 앞집 부자네 노저까리만큼 높아졌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뒷집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집 마당에 돌더미가 노저까리마냥 쌓였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 집 둘레가 다 환한 겁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번쩍거렸어요. 그래서 한다름에 뒷집으로 달려가 돌더미를 살펴보니 맨 위에 있는 돌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언뜻 보면 흙이 묻어 다른 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금덩어리였어요. 욕심 많은 부자가 그냥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가난한 집으로 찾아갔지요. 여보게 집에 있는가? 네 할 말이 있어 왔네. 가난한 집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생태집을 잡으러 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생전 찾아오는 일이 없던 보자가 직접 찾아왔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보자는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이 집 돌 노적을 자기 집 쌀 노적과 바꾸자고 했어요. 특히 맨 위에 돌 노적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그 돌 노적 한 개를 주면 자신의 집에 쌓을 노적 열 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돌 노적은 우리 막내 아들이 싸차고 해서 쌓은 것이니 막내 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내 아들에게 물었더니 여덟 살 된 막내는 눈을 또랑또랑 굴리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 노적 한 개와 쌀 노적 열 개라니 바꾸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무슨 꿍꿍이로 그러나 의심스러웠지만 막내 아들은 고민 끝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부자네 집에서 하인들이 왔습니다. 마음이 바뀔까 싶어 쌀 노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쌀 감아 열 개 여기 있네. 돌 노적 어디 있는가? 하며 돌 노적이 쌓여 있는 곳으로 바삐 달려갔지요. 그런데 금덩어리로 보였던 돌 노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맨 위에 올려 있는 돌 노적은 그냥 일반 돌이었어요. 자네 이 위에 있던 돌 어디에 두었나?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쌓아 있는데요. 자, 어서 맨 위에 돌 노적을 가지고 가십시오. 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이기는 저 부자는 우선 맨 위에 있는 돌 노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다음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맨 위에 돌 노적이 또 금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분명 금덩어리였어요. 부자는 전날 제안했던 것대로 쌀과 돌 노적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번에도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매일매일 쌀과 돌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자는 참으로 답답했어요. 전날의 금덩어리였던 돌이 다음날에는 버젓이 그냥 돌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네 집에는 쌀이 모두 돌로 바뀌었고 막내 아들은 쌀 가마니를 가득 쌓아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1년 12달 수백 가마씩 쌀 노적을 쌓고 살면서 더 가지고 싶어 욕심을 부리더니 낭패를 본 겁니다. 대신 가난한 집은 황무지를 일구느라고 파낸 돌더미 때문에 쌀 수백 가마를 얻게 되었지요. 황무진은 잘 일구어서 아주 기름진 밭으로 만들고 말입니다. 그 후 가난한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대요. 식구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땅이 생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자 눈에 보였던 금덩어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나친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지금도 도둑은 가슴을 치며 돌 더미를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동물과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텐데요.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자신의 바람이나 억울함, 행복 등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내용일지라도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야기는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비슷하지만 저마다 다른 다양한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